이렇게 애가 지금 나되면 국힘당에는 나이만 먹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4선 의원, 5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논리적으로 꾸짖거나 공박하거나 현직이 아니더라도 김무성 씨나 이재호 씨나 이런 분들은 다 원로에 속하지 않습니까? 좀 또박또박해서 경고 메시지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는 모양이에요. 참다만 참다이 광주광역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가 사건의 연루가 돼가지고 본인이 아니고 지역구 사무실에 사람들이 사건의 연루가 돼가지고 무소속이 된 양향자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한 말씀을 하셨네요. 이준석 팀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힐 작정인가 작심 비판했는데 양향자 의원이 글도 참 잘 쓰네요. 글을 잘 쓴다는 이야기는 생각이 정리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전문의 금수완박에 반대할 때도 양향자 의원이 굉장히 쓴 글이 명문이었지 않습니까? 긴 글을 썼는데 글이 아주 매끄럽고 논리 정련하고 절제된 언어를 썼는데 생각이 또랗하게 정리돼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냥 막 뜯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준석이 왜 그렇게 해서 안 되는가 이 부분을 장문의 글을 기구했기 때문에 이준석 사퇴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양향자 의원이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는 했지만 원래 국힘당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좀 국힘당 의원들도 반성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보시죠. 이준석 팀킬 대한민국 미래를 망칠 작전인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공론의 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권 세력에 대한 팀킬로 미디어에 중심에 섰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메시지인 광복절 축사와 출범 100일 담화도 그에게 묻혔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미래의 어젠다가 아닌 이준석 얘기를 듣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경제 산업 대북 외교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대한 평가와 토론도 실종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준석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k-칩스 법안 등 미래입법이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뭐가 억울했겠습니까? 방 안에 들어간 사람이 지지 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간방에 들어간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홍길동입니까? 장길상입니까? 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강제로 들어갔습니까? 지가 지발로 들어갔잖아요. 접대를 지가 여러분 강제로 했습니까? 지가 받고 싶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없는 사실을 만들었습니까? 과세인의 여러분 강용석 변호사가 있는 사실을 취재가 여러분들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야감 중에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걸려가지고 징계를 받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정무실장이었던 김철근 씨를 여러분들 ktx를 타고 여러분들 급히 내려보낸 것은 누가 내려보냈습니까? 김철근 씨가 혼자서 내려갔습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르겠고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척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당신이 2시간 50분 정도 소명했음에 불구하고 땅땅땅 당신 6개월 당원권 박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강제나 강요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가 한 겁니다. 지가. 이준석이가 한 겁니다. 여간방에 들어간 것도 이준석이 했고 술집에서 접대받은 것도 이준석이 했고 편의 받은 것도 이준석이가 했고 척근을 보니까 대전에 급히 야밤중이 내려보는데 이준석이가 했고 사나이가 뭐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남자애가 37이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경찰은 신속하게 이런 수사를 진행해 가지고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그러면 가세현의 강용석 씨가 뭡니까? 무고죄 같은 거로 걸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뭘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나라입니까? 무슨 이런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이걸 뭡니까? 이렇게 질질 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에휴 요즘 보면 참 한심해서. 하루만 수사하면 다 밝혀질 거를 몇 달씩 끌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의 이야기입니다. 반격하고 싶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를 넘었습니다. 정당한 분노를 넘어서 경멸과 조롱의 언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양머리 개고기와 같은 유치한 논쟁으로 정치를 소비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여당과 정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파괴하고 북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새파란 젊은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나라를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분은 새 정부의 성공을 말하지만 실상은 새 정부의 실패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정에 총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총질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단 하나 온 세상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되면 모두 다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인 거죠 아이 이준석의 애인 겁니다. 정치인은 개인의 일이 아닌 공적인 일에 분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더욱 그래야 됩니다. 구태에 맞선 청년 정치인이라면 더욱 그래야 됩니다.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루키였지만 기대를 뭘 받았습니까 양향자 의원이 이렇게 또 공치사를 좀 해야겠죠. 기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난 출범할 때부터 아 저 친구가 모처의 이런 도움을 받아 결국 당대표가 되구나 온 세상이 다 조작이구나 선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당내 경선 결과를 조작하고 세상이 한마디로 개판이구나 세상이 한마디로 난장판이구나 세상이 혼동 거짓이구나 세상 자체가 사기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거기다 박수치면서 뭡니까 이준석이 젊은 피라고 이러면 떠드는 머리 허연 그는 넓은 중진들 언론 오비 출신들 보니까 저것들이 정신이 있나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생각대로 사니까 그렇게 생각이 짧으면 다음에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을 고생을 해야 그때나 깨우칠까. 인생들 다 허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지금까지 정책적 전문성도 미래적 통찰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도덕적 정당성 읽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보여준 것은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생오랍시 같은 거 발걸음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기생오랍시 이런 이야기는 기생의 빌부터가 이러면서 사는 오랍시를 기생오랍시라 하지 않습니까. 사푼사푼 이준석은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용기와 독창성을 칭찬하는 말이기도 했다. 지금 그 말은 애민과 공감과 품위가 없다는 말 그대로 용기다. 애민 정신도 없고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도 없고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지켜야 될 품격과 품위가 전혀 없는 완전히 양아치 같은 그런 말을 입에다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저연대가 되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젊은 나를 다 거쳐온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이 든 사람들을 다 꼰대라고 치부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유튜브 하는 이런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다 돈 벌게 여러분들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으로 매도하고 부정승을 외치게 해서 항냐에 서서 여러분들 나선 민경욱 의원 함께 저주하고 황교안 전 총리 함께 여러분들 부정승의 문제를 거론한다고 보수의 악성 종량이니 이런 이야기를 퍼붓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하친 겁니다. 인간이. 그런 정치판에는 일체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제가 살면서 인간들 가운데 이렇게 바닥의 인생을 본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 지켜야 될 거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돌이라든지. 돌이가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지켜야 될 돌이 선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하지만 격하더라도 어느 선을 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거가. 그에게 정치는 국민 행복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 그저 게임처럼 보입니다. 명문 하버드를 나온 공학도인 그는 미래과학기술로 무장된 공학도가 아니라 선거공학 정치공학 정치조작에만 밝은 꾼처럼 느껴집니다. 성부사일전을 몰라도 정치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반듯한 마음과 반듯한 정신과 반듯한 행동이 없으면 짧기도 하지만 무척 길기도 한 인생에서 반드시 뭡니까. 들통이 나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들통이 나거든요. 지금 이게 이준석이 보이는 것이 기본이 전혀 안 된 그런 정말 참 젊은 친구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폐학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도 있고 무슨 미국 유수위 대학에서 박사들도 있을 건데 좀 조리정연하게 국민들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조목조목 지적해가지고 이준석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양향자 의원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글을 보면 웬만한 사람보다 글을 훨씬 더 잘 쓴 겁니다. 그것은 진심이 있기 때문에 글도 진심이 묻어나기 때문에 제가 전문을 소개할 정도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준석에게 정치를 한다는 것은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근본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공직자가 되게 되면 공직자로 지름들 우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인으로 살아야 되지. 왜 공직자가 됩니까. 공인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영광도 있지만 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공인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서번트지 않습니까. 국민을 모시고 봉사한다. 국민에게 봉사한다. 그 마음이 생기야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야 되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게 되면 나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패악질을 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죽어나든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든 국민들이 힘들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쪼대로 이야기하고 내 쪼대로 떠들고 내 쪼대로 뭡니까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내 쪼대로 뭡니까 흠한 이야기를 쏟아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게 이준석 방식의 삶인 겁니다. 왜냐 출발점 자체가 봉사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봉사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정치공학이 되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 사실이 되는 것이고 자기 않게 이익이 되면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 문제도 뭡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관이 편을 드는 겁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뭡니까 철두철미하게 까부시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와 함께 정상까지 동행할 수는 있어도 정상에 오르는 순간 조용히 대통령의 뒤로 물러나야 맞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나 때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에게는 여전히 시간도 많고 기회도 많습니다. 젊으니까 선당 후사는 안 되어도 선국 후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앞세우고 사사로운 이익을 뒤로 미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 족할 뻔인 글을 바라보며 한없이 든든했던 편으로서 다시 대한민국의 정치에 희망이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서도 뭡니까. 격조 있게 글을 썼네요. 우리 양항자 의원 참 고맙습니다. 한평생으로 살다가 하는데 이렇게 폐학질을 지어가지고 참 생각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탁한 것을 보면서도 참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세월을 개수하더라도 그렇게 길다면 길지만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선거를 도독질하고 그 도독질한 선거를 뻔히 알면서 그것을 도독질하지 않았다고 그냥 파수꾼이 돼가지고 그냥 떠들고 다니고 도독질한 것이 분명히 뭡니까. 다 드러났는데도 그거를 깔아뭉개고 대법관 법복을 입고 뭡니까. 도독질한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나라가 망한 거지. 이게 나라가 망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렇게 젊은 애가 폐학질 지더라도 국힘당의 그 나이가 먹건 오비든 아니면 현직이든 간에 중진 의원들 가운데서 그냥 억울이 하끈하끈할 정도로 그렇게 질타하는 그런 경문 하나 나오지 않고 도대체 인생들을 어떻게 사나 이야기죠. 경문다운 경문이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 안께서 나왔으니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한 자리 하겠다고 이렇게 날뛰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누굴 믿고 살아야 되냐 이야기. 선거를 도독질해도 다 입 다 쳐 닫고 있으니까. 뭘 그럼 도독질하면 감방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